내일 남가주 전역에서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대규모 불꽃놀이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김한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가주에서 가장 큰 불꽃놀이가 열리는 곳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로즈보울입니다. 올해로 88회째를 맞는 로즈보울 아메리카페스트는 수천 개의 특수욕과 함께 그 연의 해보다 성대한 불꽃놀이가 준비됩니다. 본격적인 불꽃놀이는 9시 5분부터 시작되지만 파킹랏은 오전 9시부터 문을 열며 오전 내내 다양한 공연들이 이어집니다. 다운타운의 그랜드팍에서도 올해로 두 번째 독립기념일 블락파티가 열립니다. 공원 내 도로시 첸들러 파빌리온 인근 12에이커 부지에서 9시부터 시작되며 약 16분간 화려한 불꽃이 한 해를 수놓을 예정입니다. 지난해보다 3배가량 커진 규모로 열리며 DJ들과 함께하는 디스코 파티도 함께 준비됩니다. 마리나델레이에서도 9시부터 20분간 불꽃놀이 쇼가 펼쳐지며 버튼 체이스팟과 피셔맨스 빌리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시티의 CBS 스튜디오에서는 오후 4시 30분부터 8시까지 제16회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월드컵과 함께 달아오른 축구 열기와 함께 불꽃놀이를 즐기고 싶다면 LA 갤럭시와 포틀랜드 팀버스의 경기가 열리는 스톱업 센터로 찾아가면 되고, 음악과 함께 불꽃놀이를 즐기고 싶다면, 헐리우뿔에서 열리는 스티브 마틴과 스티브 캐니언 레인저스의 콘서트를 찾아가면 됩니다. 이외에도 LA 카운티 내에서는 LA 메모리얼 콜리세움, 카브릴로비치, 윌로우 스프링스팍 등 다양한 곳에서 불꽃놀이 쇼가 펼쳐집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애너하임 타운 센터의 그랜드팍에서 오후 6시부터 라이브 공연과 푸드트럭 등이 함께하는 독립기념일 파티가 열리고, 캐니언 하이스쿨과 페랄다팍에서도 마라톤과 도구쇼와 함께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브레아시청 앞에서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동차 쇼와 퍼레이드, 수영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독립기념일 페어가 열립니다. 이외에도 다나포인트의 도헤니 스테이피츠와 플러튼의 유니온 하이스쿨 스테디움 등에서도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